개신교에서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나 교구 관리 및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등 종교적 임무를 책임지는 성직자를 말하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 교단의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훈련을 마친 후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던 연예계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연예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헤븐스타 표인봉은 sbs 특채 개그맨으로 1991년 데뷔한 이후 순풍산부인과에서 간호사 표인봉으로 출연하며 본격적인 인기를 끌었고 틴틴파이브라는 그룹을 결성해 개그와 노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13년 동료 연예인 김원희를 따라 it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궁금해져 2015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표 목사는 2018년 10월 22일 분당구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뮤지컬 기획사 sm 아트컴퍼니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987년 kbs 개그콘테스트에서 데뷔해 유머일번지 동작그만 등 여러 코너에 출연하다가 1991년 12월 9일 sbs tv로 자리를 옮긴 후 웃으며 삽시다의 랄랄라 선생님이라는 코너에서 서한샘을 패러디하여 인기를 얻었으며 돌 김용옥 교수를 모사한 돌강의로 주가를 높이기도 했죠. 이후 방송계를 떠나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20년 4월 28일 대한예술교장로의 통합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현재는 인천연수구 소재동충교회에서 부목사로 성기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kbs 웃음은 행복을 싣고 유머일번지 등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한때 밥풀떼기라는 별명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김정식 목사. 하지만 이후 슬랩스틱 코미디보다 소소한 개인기가 강조되는 방송환경의 변화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죠. 그래서 1998년 방송계를 떠나 미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2002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완전히 귀국해 2004년 9월부터 장애인 인터넷방송 사랑의 소리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에 힘썼고 신학까지 공부해 2007년 4월 18일 대한예술교장로의 합동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현재 경기도 파주시 예홍교회에서 장애인 전문 목회를 펼치고 있습니다.